함께할 가수는 게스트 세 분처럼 어딜 가든 관객들의 흥을 올려주는 댄스그룹. 댄스그룹? 90년대. 90년대입니다. 동현 씨 친구가 속해 있는 그룹. 친구? 코요테다. 안 돼, 코요테. 맥다, 맥다, 맥다. 아하. 친구한테 이름 좀. 친구? 형 친구 없어. 오늘 함께할 그룹은 코요테입니다. 코요테입니다. . 설명해주면 되지. 근데 너무 유명하지 않나나? 메가 히트곡. 1999. 1999년. 1999년? 11월에 발매한 메가 히트곡. 시련입니다! 시련?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99년? 이게 시련이예요? 맞아요, 이 노래 맞아, 시련. 맞죠? 네, 이 노래로 아마 신지씨가 마늘 홍보대사 CF까지 찍어. 의석마늘. 마늘. 마늘 앞에. 정말로. 진짜로? 의석마늘 CF까지 찍었어.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맞습니다. 이 노래 너무 유명하잖아. 20년 차 가사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80일? 80일이요. 친구라 해. 요당강 건너가. 잠깐만. 자, 갑니다. 코요세의 시련. 다 같이. 코요세는 시련. 동현은 오늘도 실례. 읏지압. 실례 실례. 아, 이게 나와? 너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나만이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바라본다 했잖아. 넌 나를 통해서 넌 나를 통해 괜찮은 거니 가끔씩 외로움에 취해서 나는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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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나만은 네가 너무너무 미워셔 제발 포기하지 말아줘 랩 어디지? 너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어 리트 린룰룰룰룰. 적어주세요. 나연빵 터졌어요. 지나갔어요. 진짜 어렵다, 이거는. 90년대 래퍼들한테는 마이크를 안 좋은 걸 줬네. 저 정도는 드릴면서. 그래도 곰탕입니다. 가야 됩니다. 신도영 씨 먼저 오픈합니다. 오픈! 또 또 더욱더 시키지 마. 또 또 더욱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있다 이거죠. 저리가 또 또 또 저는 또가 세 번이었어요. 기대지 마로 저는. 기대지 마! 그뚜뚜가 또 또 얼음 일고 오고 나를 보고 난. 눈이 좀 많이 좀 그때 뭐가 들어갔었어요? 아니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득 담긴 봤을 봤고요. 다음 갑니다. 탱구 갑니다. 탱구 오픈! 또 또 더욱 너를 보고 있을 때만 내 곁에 있을 때만 행복했지 마!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했지 마! 웬만에 왓토라니! 왓토라니! 탱구의 DNA 가입! 아침이라 좋아요! 아침이라 좋아! 아침이라 좋아요! 어제까지 좋아요! 너를 보고 나를 보고 난! 있을 때만 행복했지 마! 또 또 또! 너를 믿으려 하고! 기세바라! 믿으려 하고! 행복했지 마! 뭐 뭐 고 고 고 고! 행복했잖아! 행복했지만이었던 것 같아! 또또또나 아니면 고 고 고 고냐! 이 고 고! 고 고 고는 어느 정도예요? 고 고 고 고는 무조건이지! 고 고 고 고! 이게 약간 90년대! 뭐 뭐 했고! 고 고 고 고! 처음에! 고 고 고! 너를 믿었고! 믿었고? 너를 믿었고! 너를 믿었고! 이거 정확도 어느 정도입니까? 아, 2만 프로! 널이 아니야? 네? 2만 프로! 맞는 것만 썼어요! 2만 프로! 라는 단어는 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예! 아니, 아니! 그 정도로 자신한다! 이거 2만 프로! 이제 문세훈 갑니다! 문세훈! 나부터 바꿔야 되네! 이 초저가 고 고 고! 이리리리리리리리로! 너리리리리리리로! 익숙때면 난 행복했지만! 오케이! 그때 좀 딕션 살려서 다시 한 번요! 이 초저가 고 고 고! 눈 주묵! 눈 주묵! 눈 주묵! 이거 조금 거북이야! 뭐야? 거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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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저가 고 고 고! 너를 빌어도! 너를 보고! 빌어도!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너를 보고! 너를 보고! 너를 빌어고! 너를 빌어고! 너를 빌어고! 너를 빌어고!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세 분을 오픈 한 번 해봅니다! 먼저! 은비 씨! 네! 좀 들렸어요? 제가 안 들렸습니다! 아마 그 밤 안에서 많이 들렸을 텐데! 90년대는 원래 은빌도 안 좋은데 또 여기다! 예쁜 얼굴! 너무 귀엽다! 맞습니다! 오픈! 자, 타임! 잠깐만! 또또또 엑스 고 고 고인데 이게 언제 엑스를 한 겁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 썼을 때 잘못 들었구나 해서 고 고 고로 바꿨습니다! 처음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한 해나 다른 멤버들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살짝 있었습니다! 솔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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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씨 뒤로 가기 한 번 불러주실래요? 뒤로 가기요? 이거 뒤로 가기 한 번 다른 거부터 될 텐데 이게 이렇게 어이구! 뭐야? 많이 밝혀집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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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있었네! 이거였네! 고 고고인가 또또또가 고 고고인가 처음에는 고 고고로 갔었네 그러네 주변에 영향을 살짝 받았는데 크게 신뢰가 없는 것 같아서 살짝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눈 감아주려고 그랬는데 다급하니까 막 동현이 형 걸 막 받더라고 계속 동현이 알려주고 이쪽에서 또또또 나오는데 또또또로 막 구글 자, 신나윤 씨 먼저 오픈합니다. 오픈! 자, 이걸로 갑니다. 은비 씨 이걸로 가요.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나연 갑니다. 자, 나연. 아, 진작에 봤었어야 됐어요. 아, 그래요?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아까 못 쓰신 것 같은데? 나연, 오픈!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 이렇게 했고 두두두두! 마지막에는 행복했지만! 이러면서 끝났어요. 그래도 행복했지만은 들었네요. 다행입니다. 선미 씨 갑니다. 준비됐나요? 선미 씨 봤어, 오픈! 오, 많이 적었어요. 리슨 투 마 하트? 리슨 투 마 하트! 리슨 투 마 하트! 아니, 그렇게 들렸어요. 영어가. 어떻게 한번 불러볼께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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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 호. 도망가지 마, 봐봐봐봐리스토마요, 마이걸. 아, 리스토마요. 이거 90년대 래퍼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문서윤 씨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튜! 고, 고, 포기하지 마, 더, 더, 더. 도망가지 마, 리스토마요, 마이걸. 없잖아, 뒤에. 왜 하는데. 이게 뭐야? 뒤에 뭔데? 뒤에는 박자가 남으면 그냥 애드립. 박자가 남으면 애드립하잖아요. 여운이 잔상이 계속 남는 거야? 잔상랩이라고 해, 그럼. 둘인지 하나인지 전혀 모르는 거지, 하나가. 이제 원샷을 제공합니다. 지금 후보가 표도 지금 강력하고요. 문세윤 강력합니다. 탱구도 많이 썼고요. 카메라가 날 안 보고 있어. 나연 양은 조금 쉬셔도 되고. 자, 원샷 보여주세요. 캔! 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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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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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자. 바른 일러. 바른 일러. 바른 일러. 바른 일러. 그 다음에 A, B, C. 아, 홍보 요정이에요. 자, 그리고 아, 은기 씨 거까지. 자, 이렇게 해서 피오가 1등. 자, 그렇다면 기본 정보부터 드립니다. 글자 보여주세요. 28글자가 떴습니다. 네. 자, 내용 힌트입니다. 이 노래는 시련의 아픔을 담은 곡입니다. 앞부분 가사. 에이 요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에이 요. 쓰리 포 포 히얼 위 고. 에이. 비어 위 고. 쓰리 포 포는 박사가 남아서 포를 한 번 더. 한 번 더 넣은 것 같아. 저기 90년도 래퍼로서 그런 느낌이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원투 없이 바로 쓰리 포 포. 네, 쓰리 포 포. 요요랑 맞췄나 보다. 그렇지. 해석은 3, 4, 4 시작합니다. 3, 4, 4. 오픈. 시작합니다. 그러면 붐 씨. 붐 씨, 붐 씨, 붐 씨. 잉글리스가 있습니까? 영어. 송이 씨가 영어 한 바가지 쓰잖아요. 리스트. 영어. 없습니다. 진짜? 리스트트만. 영어 아예 없어요. 앞뒤로는 영어 한 바가지. 1등 박스. 피오의 박스. 보여주세요. 리스트트만. 리스트트만. 영어 없어요. 자, 여기에 나는 이거 무조건 들었다 하는 거. 행복했지만은 확실하고. 잊혀져 가고. 가고, 고고. 모르는 신고하고. 아, 고가 영어가 아니라 가고. 그리고의 고고랑 같은 거잖아. 잊혀져 가고. 그럼 영어가 없겠네. 없네, 없네. 고현이 형 2만 프로가 어디지? 너를 믿었고. 뭐라고요? 두 번째 줄 너를 믿었고. 근데 여섯 글자인데 너를. 그러니까 한 글자가 너를 믿었고. 고. 아, 또 추가로. 가야지. 가야지. 2만 프로였는데. 2만 프로였는데. 너를 믿었고 한 글자가 어디 숨어있는지요? 90년대에는 박자나 모자라면 그냥 한 글자 더 넣어요? 어, 근데 뒤에 또또또고고고고처럼 위에는 세 개고 밑에 두 개처럼 들렸는데. 근데 또또가 확실히 있었어? 그럼 너를 믿었고 또 이런 거 어때? 또또또인지 고고고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저기 선미 씨는 또또또예요? 고고고예요? 또또또. 아, 선미 또또. 은비 씨는요? 고입니다. 아, 고? 네. 나연은요? 저 도. 네? 도. 죄송합니다. 도도, 도도. 여긴 도도잖아, 도도. 저희가 이제. 자, 그러면 뭐 전체.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냥 곰탕 때문에. 곰탕. 곰탕. 식어요. 근데 뒤에 음식이 확실하게 모르는데 생선조림 같던데? 조리 생조? 근데 그게 갈친 느낌의 흰살이었는데 병어조림은 아니. 병어조림도 이렇게 유리해. 무섭다, 무섭다. 병어가 벌써 나오나,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조림은 아니까. 술 나올 때 됐지, 술 나올 때 됐지. 병어조림도 맛있잖아요. 전라도. 그래도 다시 신도림 씨, 다시 듣기 다 같이. 첫 끼에 곰탕은 못 참지. 그러니까 선미 씨가 곰탕을 너무 좋아해서. 다드찬 갑니다, 다드찬. 가장 소중한 다드찬. 듣자, 쓰자, 먹자. 으쌰! 자, 뭡니까? 미칫대나? 자, 뭡니까? 어, 형한테 잡았지. 세 번째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동현 먼저. 너를 보고 만. 그렇지. 만이 있어요. 너를 보고 만? 네, 만. 아니에요?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이건 만 프로 정도. 만이요? 너를 보고 난이겠지. 저도 만으로 들었는데? 키도 난. 너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너를 보고 아, 아 발음에 무언가가. 어, 맞아. 맞지라고. 어, 난? 어? 어, 난? 어? 난? 우난? 군디 씨, 밤 좀 벗겨요, 제발 누가. 저는 못 찾겠어. 밤 껍질 좀 벗겨줘요. 너를 보고 만. 맞아, 맞아. 만과 난이야. 나도, 나도. 고고만. 고고만 있을 때면 난 행복했지만. 자, 나연이 형 고고고, 도도도. 뭐예요? 또또또인데요. 아, 또또또. 자, 나연이 형 또또또. 아니, 잊혀져가 또또또로 들려. 아, 또또또. 피워도 또또또. 고고고인데? 고고고인데? 고고로 들려. 고고. 고고야. 고고 아니야, 저. 자, 지금 의견이 더 갈라졌어요. 다시 듣게 하니까 더 갈라졌어. 고고인데? 너를 믿었고, 고고. 너를 믿었고는 있어. 미적은 뭐지? 잊혀져가 꼬꼬꼬. 진짜요? 영어가 없잖아, 그렇죠? 또또또로 들리는데. 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 잊혀져가 또또또또. 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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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로 가요, 또또로 가요? 정확히. 또또또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 누구예요? 하는 애의 또? 피오도 또? 피오도 또야. 그럼 또야. 가반수가 지금 또야. 또? 와이고였잖아요. 맘이 바뀌었어요. 맘이 바뀌었어. 줄 잘 타네. 자, 또. 와이고 바뀌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다 또고. 정확히 이쪽은 지금 곱니다. 첫째 줄은 또냐고 중에 정하면 되는데 너를 믿었? 아니던데? 믿었이 아니라고? 자, 2만 프로, 2만 프로! 아닌 게, 2만 프로야, 아닌 게. 시가 그렇다면... 빌었고고! 저도 일이나 빌로도... 너를 잃었고? 일타에 잃었고. 왜냐하면 그 내용 없으면 사실 실현이 이 세 줄 안에서는 완성이 안 되고. 맞아. 잃었고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일타잖아. 일단 이렇게 1차로 가야 되겠다. 자, 1차 갑니다. 일단은 은비 출발합니다. 어? 정답인가 봐. 자, 이렇게 적어냅니다. 아니면 고랑 또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잃어져 가고고 또 너를 잃었고... 아, 속긴다! 이건 너무 야비하다. 그건 안 돼. 아니면 너는 너를 잃어 도또! 도또! 도또까지 나와요, 도또! 도또잠보로 가는 거야, 도또잠보로? 도또잠보! 도또잠보! 아프지 마, 도또잠보! 너를 잃어 도또잠보! 아프지 마, 도또잠보! 너를 잃어 도또잠보! 어때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제가 빌어도였으니까 또또또 너를 잃어 도도 너를 보고만 있을 때면 난 행복했지만 너를 잃어도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또또또랑 도도랑 쌍디귿이랑 디귿이랑 라임이 잘 되고 야, 잃어도도! 너를 잃어돋어mes 오케이, 잃어돋어mes 반이에요! 자, 너를 믿었고 널 믿었고 불러주세요! 잊혀져 가! 또또또 너를 잃어돋어 너를 보고만 있을 때면 난 행복했지만 2배 짝짝 붙긴 한다! 2배 짝짝 붙긴 한다! 잘해, 잘해! Stand by. 2배 짝짝 붙어. 결과,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맞았으면 좋겠다. 과연! 이상한데. 미쳐져 각오인데. 근데 되게 또또또로 들려. 맞았으면 좋겠다. 과연! 맞았으면 좋겠다. 디더메터로. 정답이 아니라. 너무 좋아, 나를 너무 좋아. 앞에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결과! 오픈! 정답! 정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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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먹었어! 먹었어! 아이고! 너무 세게. 우와! 먹었다! 야, 찍어, 찍어! 귀엽다, 귀엽다. 우리 담비가 해냅니다. 공기가 세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실패로 돌아갔고요. 해님 양, 먹방, 로그인! 옆에서 봐도 돼요. 여기 봐도 되고 여기서 봐도 돼.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괴롭다. 너무 괴롭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신선생각이 되셨구나. 어머. 그렇지. 이게 입에서 그냥. 그렇죠, 입에서 그냥. 진짜 칠 나온다. 워터밤이죠, 뭐. 누구보다도 필요한 게 나은데. 꼬릿꼬릿한 향이 나는긴 하는데. 그게 나야 돼요, 그게 나야 돼요. 육향, 육향. 오히려. 김치가 너무 급하게. 그게 나야 돼, 그게 나야 돼. 그게 나야 돼. 그게 나야 돼. 나야 돼, 나야 돼. 고기가 너무 야들야들하고. 국물이 너무 담백하고 깔끔해요. 김치가 너무 잘 어울리고요. 깍두기랑도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요? 자, 두기 두기. 깍두기도 올라갑니다. 저는 깍두기 바로. 깍두기. 깍두기 한 표. 깍두기 갑니다. 저 뭐야, 밑에 빨려오는 거. 깍두기. 고기가 말도 못하게 야들야들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님 양은 오랜만에 지금 너무 맛있어합니다. 여섯 그릇 즐겨주세요, 여섯 그릇.